말씀 가지고 구별된 존재감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 패턴이 다 그렇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우리가 계속 커지면서 지금 우리 서울 수도권에도 계속 매일 그렇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불안 환경 속에서 지금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진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가 잠깐이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고 언제 끝나면 옛날처럼 돌아가겠지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삶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새로운 표준이 뉴노멀 그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람 간의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접촉 이걸 최소화. 그래서 디지털 언택트라고 했어요. 언이라 말하면 언택트 언은 부정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접촉 접촉 컨택트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디지털 문화는 가속화되고 계속 확장되어 가지만 사람 간의 접촉은 점점 점점 최소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이전과 지금 우리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 완전히 이제는 생활 패턴이 다 바뀌어지고 문화가 다 바뀔 것이다. 당장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5개월쯤 더. 거의 5개월 되겠어요. 거의 반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못 모여요. 지금 더 심각해졌어요. 내일 핵심을 여기서 본부에서 하겠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최소화. 바로 최소화. 최소화 하시기 위해서 한 칸씩 떼어서 의자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사역들을 중단시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말할 때는 AD 그러죠. AD, BC 그렇게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모으시기 전. AD, 안노 도매니, 예수님 모으시기 전. 예수님 모으시기 후 이래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느냐. AC, BC,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BC, AC로 나누어진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계 역사가 지금 그렇게 나누어진다. 확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는 목표적 접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각 기관, 각 부서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유튜브 생방송.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필요한 기술도 배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기관들 보호고사고 전부 유튜브를 전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다들 분주하게 헌신하는데 찬양하는 것도 제가 매주 보지만 이 업계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전자올겐 전부 기타 전부 싹 헌신하는 모습들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매주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는 모습들. 한 분 한 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오늘도 복지사 부부 집사님 권사님이 와서 입당 헌당 헌금을 하면서 그 기적 하나님이 베풀은 기적을 간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분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본질입니다. 영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 본질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구별된 존재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구별된 존재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살해할 것인가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내가 가진 이 귀한 이 주신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베풀면서 살 것인가 우리 영계 모든 신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구별된 존재감을 그렇게 발휘하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신분 변화의 축복입니다. 뇌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삶의 본 1장부터 7장까지는 범죄한 인간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통로가 제사였어요. 제사 제사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사 5대의 제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완전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완전 헌신 번제 감사의 제사가 소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목제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속제제 관계 회복을 위한 응답을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받으실 때 1대1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웠어요. 중보자 언제나 중보자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받으셨어요. 자 오늘 살펴볼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직분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제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무고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이걸 사실확 공론화 하겠다 공식적으로 내가 제사장 제도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그리고 왕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하나님이 세울 때마다 하신 것이 뭐냐 기름을 부었어요. 세 직분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삼중직이라 기름을 부었다. 특별히 기름 부었어요. 이 세 직분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근본적인 미션이 바로 그리스도 직분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시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은 받았다. 선지자로서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멸해버렸었어요. 십자가 되셨고 부활을 통해서 이 삼중직 직분을 다 그렇게 완벽하게 감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막혀 있었던 이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오는 서론적인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문제가 다 해결된 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어서 가장 인간의 중요한 건 죽은 문제 아니에요. 다 죽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요. 다 죽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해결받았어요. 완벽한 해결입니다. 이거 해결이 완벽한 해결이지. 이 이상 해결이 없어서 완전히 끝났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멘. 조금 뭐 지금 어려움 좀 있다고 손해 좀 봤다고 기분 나쁜 일 생겼다고 여러분 속이 소침해 있고 부정증이 생각하고 부상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예배 왜 드리냐. 아차 내가 속았구나. 정신 차리자. 아멘. 정신 차리는 것이 예배는 말이에요. 정신 번쩍 차리는 말이에요. 정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고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하나 주신 최고의 복음이에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끝났다니까요. 나 목사님 고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모든 게 해결했다고 해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말 똑같은 거예요. I'm okay. You're okay. 맞아요. 특별히 본문에 잘 봐야 될 것은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어요. 제사장을. 모세가 자기 자신이 자기 형이잖아요. 친형이잖아요. 형님 제사장 하세요. 추천한 게 아니. 또 아론이 내가 제사장 하겠다. 자원한 것도 아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인본주의시고 잔머리 울리면요. 되는 것에도 전부 말로가 안 좋아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글쎄요. 이 직분자들은 중요한 게 하나님 인도 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무슨 그거 다 쓰레기통 집어넣어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든 없든 상관없어서 하나님께 다 맡겨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별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걸 구별된 축복이라고 해요. 특별히 구별했어요. 제사장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장식의 3장의 불신 현장에서 우리를 어리아 뽑아내어어. 불신 현장에서 뽑아내어어. 불신자 상태에서 살고 있는 나를 뽑아내어어.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그래서 불신자들과 다른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인생길이 달라. 물질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아멘. 다르다면 완전히 달라야 돼요. 불신자 세상 속에 같이 흡수려서 사니까 같이 그들의 개념 가지고 같은 가치관까지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또 어름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만 그리.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 이해를 못해. 불신자 하면 조롱하죠. 그래서 좁은 물입니다. 이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어려운 중에 그렇게 흥금을 3년 동안 그렇게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데 그 불신자보다 돌았지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며 주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렇게 보장해 주신 구별된 축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대단하지요. 우리는 끝나세요. 이런 구별된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요. 실제적인 열매가 맺힌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이 세워진 제사장 이 제사장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쇄가 달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자제우지되었어요. 그런 정도로 역량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사장 이 신분의 변화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제사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렸어요. 지금도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사역 현장은 그대한 큰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 중에서 단임 목사가 안 들어갔다. 그런 기도 하나를 만듭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단임 목사를 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바로 스쳐서 하나님의 쓰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들 교구의 목사님들 같이 사역하잖아요. 전도사님들 사역하잖아요. 기관에 각 부서의 각 기관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받아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요. 우리 다를방 하면 유광수 목사님들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집니다. 유광수 목사님들 1천만 제자 세우는 그날까지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보아야 좋습니다. 그게 양심이잖아요. 직분 따라서 저는 우리 여운계 뿐만 아니라 여운계는 세밀하게 기도하지만 알류 총장, RTC, 대표 직분에 기도하라고 준 직분이잖아요. 돈만 냅니까? 직분 따라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고 영육간에 의신하라고 그게 뭐요? 좁은 문이요? 그것이 축복이 통론하니까요. 여러분 직분 주는 것이 뭐냐? 기도 제목인 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인데 철저하게 기도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직분을 통하여 정말로 지역이 살아나고 이 직분을 통하여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아멘 그 직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하네요. 그게 좁은 문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하게 기도하시고 저는 중요한 사람들 이런 물러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더 나아가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신이 택하자 세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 여러분은 누구냐? 베드로스 2장 9절에 여러분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쪽 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한 삼중직이 그대로 내가 온 거예요. 나는 세상 삶에서 제사장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 직분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 직분 허감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끄집어내서 구원해주는 왕적 사명 이걸 주셨다니까 여러분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슨 세상 일을 하든 뭘 일을 하든요. 이런 어떤 영적 존재감을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는 게 다르죠. 이 불신자들하고 다르죠. 노는 게 논다가 무슨 말이에요.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동식 문제 나섰을 때 다르죠. 만인 제사장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 복음을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왕같은 제사장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아가죠. 성령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 나는 믿음도 약하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본질적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 빛을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 그분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선전되도록 빛이 빛을 세상에 숨겨놓습니까. 밖에는 다 모든 사람을 빛이게 하지.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라. 전도자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시간표지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보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직장 친구들에게 보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다르죠. 목적이 그거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아직 돈이 아니라 그걸 불신이 하나 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직간접적으로 보험을 증거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서 하나에게 드린다. 모든 거 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예수님께서 굳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우리를 왜 살게 합니까. 구추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직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을 다 마련해 놓으면 그분이 왜 빨리 우리를 데려가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또 살게 하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자연결핍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아이들이 아파트 둘러 사여가지고 그냐말로 이 각박한 이 도시생활 속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과 멀어져요. 자연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장교울리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또 비만 뭐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사는 것을 자연 결핍장애라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캠핑을 하면서 녹색 환경 뭐 그런 이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에 불신자들은 심각한 예수 결핍장애 걸려있어요.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유리방황하지요. 그냥 술로 세상 쾌락으로 세상의 무슨 지식으로 세상 물질로 세상 것을 가지면 크게 만족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막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심플하지 못살려. 자다가 불면증 걸리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상태지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망해가고 자기뿐만이요. 대를 이어서 후손들기까지 자사손손이 영원한 저주의 고리를 결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된다는 사실은 저들은 모릅니다. 이런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는 구별된 존재감을 발휘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보세요. 구별된 존재감이 뭐예요?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 구별을 못 받아. 불신자야. 자 우리 구별된 존재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했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구별된 존재감이에요. 이용해가지고 내가 육신적 유익을 못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리석든 똑똑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만났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된대. 이게 구별된 존재감이에요. 다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봤어요. 평안합니다. 나의 영혼 평안에 평안합니다. 그렇게 못살면 불안합니다. 교회 다녀도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살면 24제자에서 살리라 복음 치유에서 살리라 많은 사람을 치유하지요. 치유 만나면 치유하지요. 힘주지요. 이런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영국의 전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된 신분의식입니다. 7절로 9절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맹영하신 것과 같았더라. 구약의 제사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작된 의복을 입었어요. 하나님 참 세밀하시죠? 일일이 디자인을 다 해줬어요. 아주 세밀하게 사진을 보세요. 그 당시에 제사장 옷입니다. 조세 설명이 하나하나 지금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그대로 쫙 다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겉옷을 입은 후에 그 다음에 쫓기어 같은 옷이 애봇입니다. 쫓기어 같은 걸쳤잖아요. 애봇 앞에 흉배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를 두어가지고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돌을 딱 넣었습니다. 이 애봇은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낸 옷인데 변화된 신분 완전히 변화된 신분에 글만나 삼사람 저 옷이 요즘 시체로 말하면 한 5억 됩니다. 보수으로 검으로 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거죠. 애봇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애봇을 입었다 이 말은 네 색깔 내지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시킬 말만 해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을 해라 라고 애봇을 입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흉배에 넣어둔 두 돌이 있는데 우림과 둠림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우림은 삐치라는 뜻이고 둠임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둑알처럼 생겼어요. 흰 돌 까만 돌 이 두 돌을 그렇게 넣었는데 왜 넣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는 뜻이 맞습니까 안 맞을까 할 때 그 돌 가지고 구분을 해내서 돌 중 하나를 그렇게 택해서 제비를 뽑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자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한국 같은 세상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적으로 사는 삶이 되요.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니까 모세가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해서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다. 구별된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온전히 따른 데 있습니다. 다가 빼면 안 돼요. 다가 빼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따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의식이 진행되는데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다른 수양곶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를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의 오른쪽 깃불이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 장면은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장면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피 피를 바르고 피 이건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영적 제사장이 우리는 다른 능력이 아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해 나간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힘들어요. 그 피를 오른쪽 귀에 바른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의미예요. 말씀만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미역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에요. 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른 것은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미션을 감당해 나갔다는 영적 결단을 다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레위의 구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상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증거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그렇게 불살랐다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셨던 증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은 제사의 증거 불을 다 불러 다 살았다. 그 모든 재물. 그런데 그 놀라움도 잠시예요. 레위 10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납니다.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제사장으로 시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그걸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은 뭐냐 번제단에 불을 사용하여 향을 피워서 하라 그랬는데 그 번제단에 불향을 피우고 하는 것이 좀 기차렸던가 봐 다른 데 불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향을 피운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 그의 보금이 아닌 다른 보금 다른 보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주신 그 불이 뭐냐 오직 예수 거시도 입니다. 오직 예수 거시도 밖에 없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 밖에 없어요. 이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른 것을 전하는 이단들 죽음과 심판 지옥의 가장 무승 곳에 떨어질 거예요. 바울은 갈라데 1장 6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 보금 외에 다른 보금 보금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보금의 유일성을 희석시키는 자 이 보금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는 자는 설령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절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영적 제사장이라는 이 변화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늘 영적으로 깨어 언약이 기반한 유일성의 신앙사 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를 하는 목회 자기 목회를 소위 말해서 목회철학을 젓가락 목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대신방을 하다 보면 점심때가 되면 실사 대접을 하잖아요. 어느 집에서 하면 그러면 그 다음 날 또 점심을 할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할 집에서 물어보거든 뭐라 물어보느냐 목사님이 젓가락이 제일 먼저 어느 쪽으로 가더냐 뭘 좋아하더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젓가락 가는 쪽이 제일 먼저 가는 젓가락 그러니까 음식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점심으로 똑같은 상이 같은 거지요. 좋아한다니까 계속 좋아하는 제가 개척하면서 제가 홍시를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홍시를 짜다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대신방 그때는 대신방 하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신방 하면 대신방 갈 때 서른 집 마흔 집 했거든요. 그렇게 30분 간격을 했는데 깊진만에 홍시를 내놔 가지고 배에서 3차 대진이 막 빈속에 다가 그냥 계속 홍시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신방 가는 사람이 화장실 갈 수가 없고 막 주의요 하면서 끝날 때까지 정말 순교적 각오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좋아한다 말 안 해요. 목사님 뭘 좋아하면 안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계속 똑같은 거 나오는데 뭘 느꼈냐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단임 목사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 젓가락이 어디로 갈까 하나님이 젓가락이 어디로 갈까 그걸 목장하는 중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젓가락을 목회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젓가락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맛있어하시고 제일 좋은 젓가락은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새가족이 매년 2000명이 넘었어요 등록한 교회 영혼교회 와가지고 등록한 숫자가 2000명 넘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 2000명 이상 왔으면 20년이면 4만 명인데 어디 갔냐 모르겠어요 그걸 새가족부서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등록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될 것 같아요 1대1 지금 교회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 못 부러지는 이유가 못 만나게 하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매주 그래도 오는데 청년들이 제일 많아 그냥 매주 청년들 없으면 새가족도 그야말로 지금 놀판이야 그 정도로 많이 그렇게 오는데 어떻든 참 감사해요 감사해 이런 상황 속에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든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젓갈이 얻어왔냐 영혼구원입니다 구원업기로 작정된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젓갈이 간다 제일 많은 곳에 하나님의 젓갈이 제일 많은 곳에 포커스 맞추는 젓갈 목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젓갈이 최고만이 가는 곳이 어디냐 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젓갈이 어디로 갈까 늘 영혼 살리는 쪽으로 방향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처럼 펭신도를 하면서 늘 제가 그것이 지금 생각할 그게 서론인 줄도 몰랐어요 모든 관심이 교회 집권 모든 관심이 영혼군 현장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늦게 했지만 벌써 신학 간 사람부터 15년 전부터는 현장되었어요 현장되었어요 1년에 5천장씩 영접 카드 받으면서 큰장 매주 매주 한주도 현장같이 현장같이 불신자를 찾아가 불신자가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1년에 5천장씩 착착착 영접 카드를 받았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행동 사업을 하면 사업이 그러면 망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한 번 마음에 들어버리면 끝났으면 끝내버려요 굉장히 책임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직장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정말 직장 일을 잘 보여야지 뭘 중요합니다 이걸 성실하게 해야지요 성실하게 해야지 사업도 누구보다 이렇게 추구하고 누구보다 늦겠다고 최선을 다해야지 뭐든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 서울대 경영과 가야 주시잡고 그런 사기꾼 같은 말 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 능립니까 하나님은 사기꾼 만듭니까 일을 일도 안 하면서 깨울러 빠져 매일 자면 하자고 매일 놀면서 주의와 축복하자 뭘 축복해야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심지도 않고 그건 줄 알았냐 이 악하고 깨어른 종아 심지도 않고 그건 줄 알았냐 예수님 말씀 말씀이에요 한 달러 더 가지고 땅에 묻어난 사람 이 악하고 깨어른 종아 이 악하고 깨어른 종아 어두운 데 던져라 하나님을 알기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말씀 천도 허신 내가 치우를 만에 할 거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에 포커스 맞추고 사는 사람을 구별된 존재감 그럽니다 이 사람은 구별된 존재감 있는 사람이야 관심이 딱 포커스가 그거야 이렇게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 상급받는 현장 전도자 대결 제물어 주부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하는 순간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한 통하면 그냥 전화 핸드폰 잡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면 바로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까지 다 간섭한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감 가족을 살아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불신자와 차별화된 이 종교인들과 차별화된 구별된 그러한 존재감을 가지고 살게 하야 주옵사사 지금 우리 중에는 예수, 결핍,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해가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래 나를 선임 받게 하야 주옵사사 하나님의 젓가락 용원 구원 여기에 포커스 맞추게 해달라고 주옵에 주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